현 대한민국은 80년대 386운동권 꼰대와 자유를 맛보고 자랐으며 정의를 사랑하는 2030세대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386세대는 1980년대 대학을 다닌 1960년대생 세대를 말합니다. 1990년대 사회활동에서 자리를 잡는 30대가 386세대로 불렸습니다. 서울대 파리학원 출신은 대표적으로 NL주체사상을 도입한 김영환씨가 있는데 그 당시 386운동권들은 나라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화염병을 던지며 기득권의 강력한 폭력적 저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기득권이 되어 386꼰대라는 별명이 만들어졌습니다. 21세기 현재 2019년을 살아가면서도 386운동권들은 아직도 자신이 진리이며 자신들이 세상의 구원자로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며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80년대 운동권들은 70년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주의 공부를 하며 강력한 투쟁과 혁명으로 나라를 바꿔보려고 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80년대 운동권은 지하서클에서 사회주의 혁명에 관련된 책을 읽고 레니니즘, 스탈림, 러시아 혁명사, 볼셰비키 혁명사, 그리고 해전사 등 정근대적이고 반국가체제 책들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386 기득권 꼰대가 되어 대한민국을 작용화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자유를 맛보고자나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절대 이해할 수 없으며 기가 찰 노릇입니다. 1981년 대학 갈 시위가 이미 작용화 경향을 강하게 띠자 학교 당국에서는 신입생들을 상대로 입학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면서 지하서클에 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서클들은 번창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많은 학생들을 검거해도 지하서클들이나 전민학년이나 이미 조직 이완화되어 있어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다시 조직을 재건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의 분위기도 이미 지하서클이 주도하는 운동권이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실책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대학생 입학 정원을 크게 늘린 데 이어 졸업정원제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정원의 30%를 추가로 뽑았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도 입학 정원이 최소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반정부 학생 운동은 소수 엘리트의 운동이 아닌 대중운동이 될 수 있었으며 이때 조국이 입학한 것입니다. 파리학번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현 정부와 대학 동기인 조국 후보자를 보면서 개인 유튜브 방송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친구로서 조국 후보에 권한다 운을 띄우며 대통령이 강행해 문재인의 조국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 조국으로서는 이미 국민들 심판을 했다. 나름 순수했던 우리의 동시대의 386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법무장관 후보 되기 전 임종석 등 문재인 정부 탄생과 국정운영의 핵심의 바로 집권실세 386세대라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자신들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이고 시차적응을 못하는 화석화된 80년대 운동권 이데올록이 너무나 안타깝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국이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과 내용적으로도 법무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다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영논리 편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밀고 가야 한다. 이 논리 자체가 편가르기 진영논리고 꼰대 집권 386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국을 민심의 입안에도 밀어붙이면 형식적인 장관이야 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역풍이 될 것이라며 민심의 입안이 어마어마한 감당이 안 된 수준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386은 왕년에 정말 모든 걸 희생해 세상을 바꾸려 했다고 해도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강요하고 가르치려 하면 안 된다면서 젊은 세대의 현실과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기득권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의 386 운동권 세력은 현재 기득권이 되어 칼자루를 막무가내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386 운동권 이데올로기는 시대착오적이고 화석화된 낡은 이념이 되어 얼른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것이 답이라고 고집과 오망과 불통으로 법무호 장관 자리를 욕심부리고 있으며 문재인도 비리의 온상, 조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속히 사퇴하고 감옥으로 가시고 문재인 또한 정권에서 끌려 내려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른 문재인 강정기로부터 해방되어 고귀하고 소중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